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만날 기회가 줄더라도 함께 노력하고 함께 도와가야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지속하고 코로나19 환자와 격리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들 또 가까운 분들과 자주 연락하고 마음으로 함께할 기회를 가지시기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유입 사례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 100명 내외의 확진 환자가 매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방역을 함께 실행하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기를 검토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노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방역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는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외 입국자 수는 1월 첫째 주에 80여명 명이 입국하였으나 3월 마지막째 주에는 5만 명으로 줄어들어서 93%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입국자 가운데 우리 국민 비율이 70%를 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으로 한정할 경우 90%에 달할 정도로 대다수는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부터 해외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받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됩니다. 또한 시설 격리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학교의 추가 계약 추가 연기와 온라인 단계적 계약 조치와 더불어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추가로 연장됩니다. 추가 연장 조치 이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과 긴급 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휴원 기간 동안에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긴급 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 제도와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급 보육 이용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내에서의 방역에도 보다 철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2회 이상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동과 교직원이 자택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내부를 수시로 소독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도 감염병 예방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휴관 연장을 권고합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지난 2월 28일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휴관을 권고하고 전국 11여만 개 시설 가운데 99.3%가 현재 휴관 상태입니다. 다만 휴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시설 종사자는 정상 근무를 하도록 하고 휴관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식사가 어려운 분들께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께는 자가 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으나 기저질환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투개표 전후 그리고 사전투표 1일차 종료 후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투개표소 내에 체온계, 손소독제, 위생장갑 등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은 소독티슈를 이용해서 수시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투개표 사무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전원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만들어서 사전에 국민들께 홍보를 하고 투표소 내에도 부착을 합니다. 또 투표소 진입 시에 발열 체크를 통해서 이상 증상이 있는 투표권자는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별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투표 과정에 이상 증상이 있는 투표권자의 경우에는 즉시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추가로 더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가용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용칸에 마련된 KTX나 공항 리무진을 통해서 전국 각 거점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문제는 각 지역 거점 지역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관용차를 이용을 해서 각 자택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두리발이라고 하는 부산 장애인 택시 콜택시 30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주의 경우에는 송정역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설 격리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울산의 경우에는 아예 인천공항에 전세버스를 투입을 해서 직접 자가균이 대상자를 태워서 자택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전원 보건소로 이동한 후에 검사를 받게끔 합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전부 다섯 가지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아직도 병원과 일부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인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확진자의 수가 기대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주로 우리 국민들이기는 합니다만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이외의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사망자 수와 더불어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섣불리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우선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를 좀 더 지속해야만 우리가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당분간의 지속 가능성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생활방역이라는 이런 용어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일상에서 보다 쉽게 그리고 일종의 생활습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역의 조치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유지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한 전문가들이 판단과 조언 그리고 권고를 중심으로 해서 안을 만들고 관련돼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위해서 정부 내의 검토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为 관련된 Way